할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나 주님의 마음 봄 받아 살면서 그 가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나은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암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온 바다 살면서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 저희들 저희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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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래 참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복음을 제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복음이 말로만 글로만 하나님으로 통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459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절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위에 따르만이요 그 진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비판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결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더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환우들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모퉁이털 성교의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강건케 하여 주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들 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소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떠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핀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실효제가 없어서 하나님 수업 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들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안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요한 풍무는 역사를 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관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계신 분들 하나님 방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이 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신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겪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보통의 톨 성교회 어르신들 과양로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우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나라 이 땅에 살리며 5번 뚫뚫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문된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자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몸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에 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내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부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울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띄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처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세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에 에보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전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전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자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안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한국의 전래동화 중에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 나무꾼에게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이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사냥꾼에게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알려준 대로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어서 선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나무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슴을 만났다면 그 사슴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냥꾼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실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어도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슴을 숨겨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게는 별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무꾼이 사슴을 넘겨주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냥꾼에게 사슴 고기라도 한 덩어리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사냥꾼이 고맙다고 마을에 내려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사슴을 만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냥꾼을 피해 도망하는 사슴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숨겨주는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노부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띄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장군 다윗이 수행원 하나도 거느리지 않은 채 높당에 이르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면서 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에도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혼자 어떤 성읍을 방문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변명합니다 아히멜렉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중심, 권력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이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왜 듣지 못했겠습니까 아무리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의 장군이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굶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장면이 어찌 상식적이겠습니까 심지어 장군이 칼도 차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와서는 무기를 구하는 장면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그러니 그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사슴과 같은 처지에 다윗 장군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먹을 걸 좀 달라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것인지 도와주지 않을 것인지 그런데 아히멜렉이 처한 상황은 지금 나무꾼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던 요나단을 사울이 창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돕는다면 자신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도망자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단합니다 심지어 그의 도움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제공한 먹거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에 대한 율법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재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여러분 진설병은 매우 큰 빵이었습니다 한 에바가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설병 한 개를 구울 밀가루의 양은 약 4.4리터 정도였습니다 한 이 정도 되겠지요 4.4리터의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구운 겁니다 과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떡상에 올려뒀다가 꺼낸 빵이니까 이것이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군대에서 보급되는 건빵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건빵입니다 도망하는 다윗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식량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숙이 15장 30절과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든 속건제이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앞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실수로 어긴 경우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고의로 어긴 경우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신앙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는 이것이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잘하였습니까? 아니면 잘못하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히멜렉의 행동을 판단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재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만 남은 안식일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안식일을 강요하던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고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그러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에 얽매여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도와주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라고요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논쟁이 일어날지라도 사람 하나 살려놓고 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고 사슴을 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슴을 숨겨주지 않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는 애돔사람 도액인데요 이 사람은 내일 본문에서 다룰 것이니 넘어가고 가드왕 아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로부터 도망온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기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전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전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명을 죽였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분명히 다윗을 도와주고 숨겨줄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그를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윗을 돕지 못할 이유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윗은 가드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가장 유명해진 사건 골리아스를 죽인 것이지요 바로 그 골리아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드를 포함한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아기스가 다윗을 숨겨준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다시 사울왕과 대립하고 저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윗을 숨겨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인기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슴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슴을 숨겨주지 말아야 할 이유 오히려 자신이 사슴을 잡아야 할 이유가 막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돕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 형편도 어렵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여러분 돕지 못할 이유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와야 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히멜렉의 판단처럼 정말 하나도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영광받기에도 부족하신 분이 왜 세상의 모든 멸시, 천대, 모욕과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율법까지도 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져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돕지 못할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기를 위해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헌혈을 자주 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 붙들고 생명을 나누는 작은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헌혈을 주관하고 또 혈액 공급을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헌혈하러 가냐고 묻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혈해서 괜히 엉뚱한 사람들 배불리는 것 아니냐고요 나쁜 사람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헌혈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그 피가 그 생명이 엉뚱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만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돕지 못할 이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도와야 할 이유만 생각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아히멜렉의 결단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의 선행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결단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작은 선한 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돕지 못할 이유를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으로 도움의 손길 내밀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 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한예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우라고요 하나님 살리라고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저희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웃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저희들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 그것의 어려움 따르더라도 하나님 불이익 따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저희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돕지 못할 이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저희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에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돕지 못할 이유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도구로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도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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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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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